이유는? 미안해 미호야, 이제 일어나야지 졸린데? 간식 먹자 뭔데? 뭔데? 잘 먹었다! 이거 안 먹었네! 야, 못 말려! 리호야, 뭐 먹고 왔어? 궁금해? 보나피티에서 영양제를 보내주셨어요. 이거 뭐지? 뭐지? 먹는건가? 이거 전부 내꺼야! 모델포스나? 봉이, 시바, 잘 지냈지? 응! 잘 지내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몸에 열이 나고 땀도 많이 흘려. 식욕도 좀 떨어졌어. 이것봐! 내 배가 쏙 들어가 버렸잖아. 난 요즘 눈물이 많이 나고 눕고 웃기더라고 건강관리를 해야 할 때인가? 너희도 그렇구나. 나도 요즘 기력이 떨어지고 이제 머리털 두개밖에 안 나왔다. 너희들 무슨 수다를 그렇게 떠냐? 요즘 우리들 나름 건강 얘기하고 있었지. 그런 걱정 해봐요. 난 지금 영양제도 먹어. 우리도 같이 먹으면 안 돼? 안 돼! 다 내꺼야! 지금 미호가 먹는 영양제야. 성분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 믿고 먹을 수 있어. 캡슐은 60개가 들어있어. 필포켓 양도 보여줄게. 무슨 맛있는 냄새지? 먹어도 되나? 맛있겠는데? 빨리 먹어보자. 향은 참 좋네. 필포켓에 캡슐을 이렇게 넣으면 영양제를 거부감 없이 쉽게 먹을 수 있어. 기려주냐? 이거 하나 더 먹으면 안 돼? 영양제 어때? 간식이랑 먹어서 그런지 거부감이 확실히 적네. 영양제를 섭취하는 방법이 다양하더라고. 따라와봐. 먼저 알약으로 먹기. 간식이랑 먹기. 이건 내 챙 아냐. 간식이랑 먹기. 간식이랑 먹기. 갈런대. 다른 방법 없어? 다른 방법 없어? 사료 위에 뿌리는 방법도 있어. 그거 좋다. 물에 타먹어도 된대. 물에 타먹어도 된대. 초록색 스프가 됐다. 이런 방법으로도 섭취가 가능해. 물에 타는 거 나쁘지 않은데? 물에 타는 거 나쁘지 않은데? 간식 맛있는데? 오늘은 많이 먹었잖아. 내일 먹자. 참 여박하네. 안누라. 도너츠 가지고 놀까? 약속 있었어? 먹자. 밥에 마법의 가루 뿌린거야? 잘 먹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